여기가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딜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 순바꼭질입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서바이벌에 존재했던 동굴, 물의 신전, 하늘종원, 연구소 등등 옛날에 우리가 서바이벌에서 즐겼던 맵들을 이제 공방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맵들을 이용해서 순바꼭질을 할 거예요. 이 맵이 나오기까지 한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솔직히 이거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제서야 이제 GM 바뀌고 나서 나왔는데요. 참 씁쓸하네요. 진작 나왔으면 좀 더 재밌게 즐겼을 텐데 거의 한 5년 정도? 방치하다 나왔어요. 서바이벌 다 망하고 나서야.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 서바이벌 아다, 출발해 볼게요. 50초 뒤에 출발합니다. 크기는 0.75배를 할게요. 이게 국룰이더라. 아다, 출발. 자, 저는 50초 뒤에 출발하기 때문에 가리기로 일단 가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보고 왼쪽 오른쪽 잘 피하시길. 자자자, 숨으세요, 숨으세요, 숨으세요. 자자자, 숨으세요, 숨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아, 더 늘려줘요. 자자, 숨으세요, 숨으세요. 자자, 숨으세요, 숨으세요. 자자, 숨으세요. 자자, 숨으세요. 10초 뒤에 갈게. 하나, 두울, 열. 아, 딱 출발. 흐흐흐. 문이 아니네? 가시고. 허어. 자, 이거 꿩이죠, 꿩.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숨을 줄 알아요. 가시고. 가시고. 허헣. 가시고. 0.75배라서 그래도 좀 숨을 때 볼텐데. 왜? 허헣. 허헣. 왜 폭탄에 별이 있냐? 그치, 친구야? 가시고. 너도 가시고. 어? 이제 하나 나왔지. 하나 위에 있겠지, 뭐. 이쯤? 어, 하나 어딨냐? 물약에서 숨을 수 있어, 물약. 자, 이거 약간 삭취되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템? 아악! 이렇지 않다. 자, 타파. 아, 그렇죠. 아이템에 숨으면은. 언젠간 걸립니다. 그거를 잘 노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 다음판. 일단 숨을 때 없는 맵치고는. 쓰읍. 잘 숨었네. 아, 여기 좀 힘들겠다. 자, 가리고요. 어? 여덟. 아홉 년. 좋았어. 출발해볼까? 여기 맵 좀 내버린다. 빠르게 찾아 봅시다. 일단은. 여기 한번 일터 주고요. 0.7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금. 지금. 우리 예상대로 좀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런데. 지금 여기. 여기 안보여죠. 이런데 잘 봐야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번 얼터 주구. 딱 봐도 여기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래. 딱 봐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있음 있겠지. 있네요. 끝. 아. 너무 쉽다. 이래서 내가 순례를 하면 안 돼. 내가 숨어야 돼. 약간. 형순이 같은 애들 시켜야. 전날 재밌다고. 자. 다음판 갑시다. 아하. 자. 출발해볼까요. 아다. 출발. 뭐야. 펑승컷. 아. 애들이. 못숩네. 뭐야. 저거. 얘네도 뭐야. 쟤네도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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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도 있겠죠. 어. 어. 여기 없어. 그럼 이제 여기 쌓이다. 쭉. 이제 뷔페마장 둘러보면은. 이제 한번. 뭐야. 튕겼네. 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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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쭉. 둘러보면 이제 걸릴거야. 한번씩 이제. 음식이 마치. 이에 걸리듯이 한번 걸릴거에요. 안 걸린다. 이러면 아이템이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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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봐도 저 폭탄 두개 중 하나 있죠. 나와. 새끼야. 전기톱. 이런데 잘 봐야 돼. 이런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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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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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가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들아. 서버. 아. 아. 흫. 아. 흥. 아. 여기 들어갈라 했네. 아. 여기 들어갈라 했네. 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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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모를 수도 있어 자 자 오히려 잘 못찾고 이제야 지금 숨래에 아냐 모를 수 있어 하나둘씩 잡혀간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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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냐 아 아 아 지금 숨겨진 맵 갈라고 아 아 으 으 으 뭐야 으 으 으 으 으 자 자 다음판 갈게요 아 근데 어떡하냐 나 숨지 못하는데 나 못 숨잖아 이러면 만들면 돼 소멸대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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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을 때 너무 없다 여기 핵의장은 여기 쉐도우 서번트 맵이지 숨을 때가 너무 없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애들이 어중간하게 숨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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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이 잘찼네 이거 아 내가 무시했다 규현이가 응원은 잘찼네 아 나중에 그럼 나는 숨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바베타 점심도 시주로 벽돌 할 수 있는데 에하 루다이프 좀 줘봐 벽돌하게 여기 벽뚝이 가능해요 그 좁아 벽뚝이 오 자 의외로 지금 내가 숨을 때 없는데 한번 골랐네 볼 수도 있죠 벙수 두 마리 컷 저기 뭐야 얘는 또 뭐야 너도 컷? 그 와중에 안 들킬라고 가만 있는거 봐 자 두명 나왔죠 뭐 잘하는데? 개잘 찾아 진짜 아 수상해요 탱크 너무도 수상해요 너무도 수상한데 아하하하하하하하 하나 어디 아아아아 걸렸죽 아니 얘들아 왜이리 성이 왜이리 삐딱하게 있으냐 아니 정조준에서 숨으면 이거는 아예 안보이는데 왜 다들 삐딱하게 숨어있어 이해가 안가네 아아 나 한번 더 숨어야겠다 나 억울해 자 다음분 했던 분들은 러비로 낚아주시구요 다시 들어오면 인정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이득입니다 좋아 이번에는 누구 시킬까 여러분들 누구 시킬까요 술래 안했다며 헬기장 했고 바벨타워 했고 연구소 연구소 안했다 연구소 오케이 자 뚫장아 술래하세요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술래함 자 일단 연구소 안했고 연구소 했고 하수구 한번 더 할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수도 하고 어 뚫장이 뚫장아 제일 멍청해 보이 또 없지 않나 음 아 코디 알아요 근데 의외로 숨을 때가 없다 아쉽게도 맵이 어른 0.5배로? 오케이 0.5배로 한번 찾아볼게요 괜찮죠? 그리고 내가 연구소 맵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캐릭터는 빨랑크 스키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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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술래로 아다 출발 호우 아이 저는 조준공격 안하죠 연구소는 처음 했던 맵이기 때문에 의외로 숨을 때 있을거야 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다 출발 이야 의외로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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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구요 오 오 없어 자 일단 이럴 다이너마이트 오 오 없어 자 분명 여기 숨은 데 있었거든요 일단은 내가 왜 걸시고 있겠냐 얘들아 나와봐 일단 일단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고 자 여깄네 여깄네 거치고 자 연구소에 단추를 누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없다 그럼 다 안에 있네 우와 얘 잘 숨었다 우와 하자 보이구요 나오세연 어? 뭐야 쟤는 뭐야 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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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한건 아닌데 아니 의도한건 아닌데 허허허허허 다이너마이트 오외로 숨이 또 많다 여기 그러면은 자 여기도 있겠죠?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얘들아 자 20초되면 대가리 내미세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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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쟤는 어디서 나왔어 뭐야 얘도 어디서 얘도 어디서 나왔어 하하하하 됐어 연구소 끝났으니까 필요없어 갖다 버리고 빠다 잡읍시다 오 보이죠? 아니네요? 아 걸려줘 나오세요 뭐야 나오세요 두마리네요 개꿀 뭐야 아니 왜 자꾸 나와 얘는 아니 왜 쩔아? 아무것도 안했는데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야 빠지는데 막 여기 어? 어디 Monroe 도 왜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기생충이네 자 마지막 하나는 오? 뭐야? 와 이거 걸친거야? 언덕에? 와 이것도 못찾았겠네 걸쳐지네 이야 다운판 바로 와있습니다 아다 출발 뭐야? 가시고 푸쉭푸쉭 푸쉭푸쉭푸쉭푸쉭 푸쉭 저 옷구슬 뭐야 푸쉭 아 보였죠? 가시구요 자아 아 아 보였죠? 가시죠? 뭐야? 발혁이네 가시구요? 여기 여기 걸치다 죽은 새끼 있었을거야 분명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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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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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에이! 이 새끼 찾았다. 보였죠? 하나 어디서 하나? 이게 제일 답답해. 하나 안 보일 때가 미안. 미안. 소라기 집이었네. 자, 가시구요. 자, 책상은 소멸띠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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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음 참고로. 하지만, 여기 너무 사기라. NO NO NO! 어? 으어어어어! 쓰레기 캠! 펫p? 뛰긋öglich 쑬레총오수 어깨 어깨anned 찾아! ㅋㅋ . н 이게 크게 짜끄면 빠지네! 자, 벌써 2명 남았어요. 어디 있을까. 오더거리 했죠! 4명 남았는데, 벌써 3명이예요? 공각 이동대다 어디있냐? 뭐야? 야 이건 못찾는다 우와 그니까 이렇게 아아 우와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우와 이건 힘들다 뭐지? 아 유력이구나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힌트! 체크!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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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책 개 많네? 근데 책이 많긴 하네 힝힝 힝힝힝 내 밑 책상이래 힝힝 저도 지랄 에이 힌트 나와 힝힝 힝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아 이거 노인정이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얻어 걸린거라 아아 노인정이죠? 아아 노잼 힝 자 엠포트 교실 일단 얘들아 일단 일단 책상 들어 빨리 얘들아 책상 빨리 책상 들어 책상 일단 책상 들고 바르게트 만들어줘 빨리 빨리 책상 들어 힝 힝 빨리 빨리 책상 들고 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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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숨었다 아직 안숨었다 다 숨었다 그래도 이 좁은 곳에 7명이 숨긴 했네 여기 있네 나이스 다윗 흠 으윗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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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됐어 됐어 이게 힘들지 이거는 힘들어 실력도 무장원 아 못찾죠? 도둑이었다 아 이거 이겼다 이건 진짜 찾기 힘들거에요 아 이거 못찾네 이걸 못찾네 흐하하하하하 뻥순 이야 우리팀 나이스 잘 숨었다 되게 잘 숨었다 나 오랜만에 끝까지 살아보네요 저런데가 좀 찾기 힘들지 왜냐면은 넘어가는 그 구간과 구간이 닿았다 보니까 얘들아 일단 부셔 일단 부셔 일단 부셔 일단 부셔 빨리빨리 부셔 빨리빨리 부셔 빨리빨리 부셔 빨리빨리 빨리빨리 부셔 오케 됐다. 제발 힘을 힘 내. 제발 힘 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마구 패는 거 봐. 자기 놀렸다고. 휴후.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파이들 좀 잘하는데? 10코순데? 자기 이 파이들 좀 해요. 이거 노란색 스킨 낀 다음에 저기 스포트라이트 따라가면은 형수리 정도는 못 찾지 않을까? 이게 아까 보고색도 좋거든요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어디야? countyion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자 화면 나무 봅시다 어디 있는지 아 여기 있었네 여기 다 있었네 아 아 여기 다 있었네 내가 버틸 걸 아깝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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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순바꼭질이 크기 작아지는 것도 있고 이제 맵도 많이 추가되니까 되게 좋네요 맵 이런 거 자주 만들진 않더라도 옛날에 썼던 맵들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바꼭질 잠시만 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양한 맵 생기면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